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에 차량 및 차선을 인식해 작동 가능한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설정 메뉴의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에서 세부 설정을 통해 각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옆차로의 차량이 내 차로로 침범해 주행하면 위험하지 않도록 내 차로 안에서 편향 주행을 합니다.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를 선택한 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차로 변경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움직이면 옆차로에 근접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로 변경을 진행하지 않다가 근접 차량이 없을 경우에 차로 변경을 합니다. 계기판을 주행 보조모드로 설정하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작동 가능한 상태, 작동 상태, 대기 상태, 취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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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